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반대를 외치면서 홍콩 시위는 100만명이 참가한 6월 9일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홍콩 시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고 여러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점점 중국 당국이 인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중국 당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질서 회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국이 개입해야 된다는 명분을 착시 쌓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의 합법적인 무력개입이 단행되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합법적인 무력개입입니다 미국의 태도, 국제사회 반응, 그리고 홍콩인들의 저항이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에 대한 것입니다 8월 18일 일요일 날 300만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중국은 앞으로도 더 장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력개입 이전에 왜냐하면 중국은 홍콩에 대한 무력개입이 가져올 파장이 너무 크고 사태가 어디로 확장될지를 누구도 가념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까지 아마도 미룰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콩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중국 당국에 홍콩 개입이 가능할까? 중국 개입이 중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임의로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합법적 중국의 개입은 홍콩에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홍콩 주군법 제3항 제14조는 홍콩 행정특별부 정부는 피로시의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마 중국 개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홍콩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때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미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콩이 도움을 청하지 않는 한 중국의 개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예상을 하느냐 담당자들도 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홍콩 특별행정부 정부의 관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스스로 관직을 떠났을 때의 앞날도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천안문 사태를 잘 알고 있고 자신이 그런 역사적 재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중국에 개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또 때로는 위협도 하고 이렇지만 무력 개입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하지만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홍콩 시위의 새로운 양상 그동안 홍콩의 반정부 시기는 계속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가두 시위를 벌이는 방식에서 시작해 가지고 다음 단계로 반정부 시위는 공항이나 전철 등 홍콩의 인프라 시설을 마비시킴으로써 홍콩 특별행정부 정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홍콩의 안팎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그런 식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공항을 점검해서 이틀간 1천평 정도의 항공편을 취소시킬 정도고 주요 전철역 서비스를 중단시킴으로써 홍콩의 인프라 시설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이 홍콩 특별행정부 정부를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압박수단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시위자들 중심으로 자동 현금 인출기 ATM기에서 돈을 대량으로 인출해 가지고 일종의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죠 홍콩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8월 16일 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송화원법에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는 도시 곳곳의 ATM기로부터 현금을 대량으로 인출해서 금융거래를 마비시키자는 그런 글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죠 대량 인출 사태 그렇기 때문에 홍콩 은행들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세 번째는 홍콩 문제의 핵심입니다 홍콩 문제의 핵심은 1997년 6월 30일 날 홍콩이 영국령으로부터 중국령으로 바뀐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홍콩에 주둔하는 영국군 대신에 중국인민해방군이 홍콩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7월 1일부터 1997년 7월 1일 날 영국의 유니온잭이 내려지고 중국의 오승홍기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홍콩은 중국의 홍콩 특별행정구가 된 겁니다 하나의 부속기관이 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체제가 바뀐 겁니다 체제가 아주 평화적이긴 합니다만 변혁이 일어난 거죠 앵글로 섹션 계열의 자유사회로부터 공상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준전체주의 사회로 탈바꿈한 겁니다 시위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뇌부들은 체제 수호에 대한 의지는 확고할 겁니다 아마도 중국 공상당의 수뇌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떠나면 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정치학적인 측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잘 단순 명료하게 설명한 사람은 경제학자 엘버트 허시먼입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원래 제목은 exit, voice and loyalty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참 중요한 맹제죠 이른바 사람들에게는 어떤 체제 하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가족도 일종의 하나의 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체제라고 볼 수 있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도 체제라고 볼 수 있고 국가도 더 큰 의미의 체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체제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세 가지 옵션을 갖고 있죠 탈출 옵션, exit 옵션입니다 탈출할 거냐 아니면 저항, 다투어 싸우거나 voice 옵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아니고 그냥 충성 옵션, 로얄티 옵션 세 가지 있습니다 탈출할 거냐, 저항할 거냐, 충성을 바칠 거냐 탈출 옵션은 어떤 체제나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다른 탈출구를 찾는 행위입니다 탈출로 자신이 머물던 체제에 경고음을 울리는 소극적 문제제기다 저항 옵션은 말 그대로 문제를 받기를 항의하고 맞서고 이런 원상회복을 시도하기 위해서 저항을 한 저항 옵션이 있습니다 또 한 한 가지는 탈출과 저항이 아니면 그냥 충성파가 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홍콩 문제를 볼 때 1997년도에 영국 영어로부터 홍콩이 중국 영어로 넘어갈 때 이미 그 이전부터 굉장히 강범위하게 그냥 나가버린 사람도 많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로 탈출 옵션을 행사한 사람들입니다 영국 영어로부터 중국 영어로 옮긴 다음에 1997년 이후에도 또 탈출한 사람들이 많죠 또 근래에도 탈출한 사람이 많고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한 베트남의 보트피플도 탈출 옵션을 선택한 거죠 나가버린 겁니다 어떤 체제가 큰 변화나 변형을 경험했을 때 개인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 가장 결정적인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각자가 선택하고 각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